어머 이게 인생이었어? 인생은 잠깐 즐기는 산책인 줄 알았는데 미처 준비되지 못한 채 달리는 마라톤과 같았다. 나는 예쁜 꽃길을 걷고 싶었는데 진흙길이 준비되어 있었고 나는 맑은 파란 하늘을 바라보고 싶었는데 먹자운 구름이 가득한 하늘이 보였다. 나는 건강하게 뛰어놀고 싶었는데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겨서 수술을 하게 되었고 그것도 여러번 하게 되었다. 나는 안전하게 살 줄 알았는데 차에도 부딪히고 오토바에도 부딪히는 사고들이 내 삶에 줄줄이 일어났다. 나는 좋은 사람들이 내 주변을 가득할 줄 알았는데 나는 세번의 상해를 당했다. 그리고 저는 재산을 날릴 뻔한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다. 나는 열심히 일하면 삶이 풍요로울 줄 알았는데 삶이 여전히 궁핍했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았다. 나는 사람들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도와주면 내 삶의 어려운 순간에 많은 도움들이 사방으로 올 줄 알았는데 나를 도와주는 손길을 하나도 잊지 않았다. 나는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이 곱다라는 말처럼 늘 주변의 사람과 만난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만을 사용했는데도 내게 돌아오는 것은 욕설과 조롱과 비난이었다. 나는 더 직장을 가까이서 잘 다니고 열심히 하려고 이사까지 했지만 그 직장에서 해고되었고 어느 지역이 좋아서 그곳에서 정착하고 오래 살고 싶어 집을 백 군데도 더 알아봤지만 결국 그 지역에서 집을 구하지 못해서 다른 지역으로 밀려나갔다. 나는 정말 호감이 가는 사람이 있어 친구가 되고 싶다고 고백을 했지만 그 사람들은 이미 인생 친구들이 충분히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친구로 받아줄 수 없다고 거절을 당했다. 내가 정말 좋아했던 두 명의 친구는 나와 시절의 인연으로 그만 끝나고 말았다. 하지만 내가 불편해하고 부담을 느끼는 대상들은 나와 친구가 되고 싶다고 너무 가까이 다가왔고 너무 힘들었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다. 내 퍼스널 컬러가 초록이라고 판단한 난 초록색 티셔츠를 입고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 속에 있는 나는 개그리와 같은 모습이었다. 흰색은 뚱뚱해 보여서 입지 않으려고 멀리했었는데 흰색을 입고 사진을 찍은 내 모습을 보니 그것이 너무나 찰떡으로 잘 어울려서 어색하고 놀랬다. 내 인생은 하나도 내 뜻대로 된 것이 없었다. 하지만 짧지 않은 인생을 살아보고 뒤돌아보니 이렇게 되어진 것이 너무나 다행이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행복하다라는 것을 느낀다.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인생의 행복일 줄은 몰랐다. 안 좋은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왜 행복하냐고? 그건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 마음은 내려갈 수 있고 삶으로 바라보는 나의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나보다 많은 것을 갖고도 나보다 못한 삶을 산 사람도 있고 나보다 적은 것을 갖고도 나보다 나은 삶을 산 사람도 있다. 환경은 중요하지 않다. 환경을 해석하는 시각이 더욱 중요할 뿐이다. 분위기가 밥 먹여줘 오랜만에 외식을 했는데 바깥 고기를 먹어 배가 아팠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고기를 시켜 집에서 해먹었는데도 배가 안 아프고 양도 많고 가격도 싸고 푸짐해서 너무나 좋았다. 이렇게 깨끗하게 안전하게 편안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왜 식당에 가서 3배 이상의 가격을 내고 외식을 한 걸까? 너무나 후회의 막심이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호구로 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반쪽은 그래도 밖에서 외식하는 것이 분위기가 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고기 굽는 냄새와 연기 때문에 바람 물질을 가득한 것을 느꼈고 환기도 식히지 않고 있었다. 과연 건강에 좋은 음식일까? 분위기 때문에 건강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지나가는 외식이었다. 내가 오징어볶음이 먹고 싶다고 하지? 하자 반쪽이 오징어를 공수해와서 오징어볶음을 해주었는데 오징어볶음 소스를 식판용을 가지고 볶아서 만들어주었는데 맛이 정말 좋았담 반쪽은 아 식당들 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 이런 말까지 하는 것을 들었다. 식당이 2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이었고 양도 푸짐했다. 난 식판을 안 쓰려고 하지만 가끔 단맛이 사무치면 눈 감아준다. 나는 오늘 겨우 50분을 외출했고 24시간 중에 23시간을 집에 있었다. 내 집은 식당이고 내 집은 휴식처이고 내 집은 놀이공간이 되어주었다. 나는 음식의 소중함을 매번 절절히 느끼고 있다. 음식을 잘 챙겨 먹으면 질병들이 사라지고 컨디션이 좋아지고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을 느꼈다. 선풍기를 틀고 자서 목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코로나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다고 했다. 나는 좋은 음식을 챙겨 먹음으로 인해서 질병에 걸리지 않고 컨디션이 좋게 생활하려고 애쓰고 있다. 우리나라는 좋은 식재료도 많고 택배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서 오늘 시키면 내일 올 수 있는 뛰어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좋은 요리법만 공부한다면 우리 모두 건강하게 만들어서 질병 없이 면역력을 가꾸면서 생활할 수 있다. 나는 외식하지 않고 그 돈으로 좋은 식재료를 사서 건강하고 깨끗하게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이 정말 좋다. 내일 오시길 기다리겠습니다. 우리는 여행을 가서 여러 군데를 구경하고 있었는데 식당 앞을 지나가는데 호객 행위가 선을 넘도록 지나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넘나 피로감을 느낀 우리는 그곳을 가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것은 지나쳐야지만 갈 수 있는 곳이 있어서 본의 아니게 그 식당을 3번이나 왔다 갔다 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호객 행위하는 말들이 너무나 처절했다. 내일 오시길 기다리겠습니다. 더위에 익은 얼굴로 90도로 인사하며 호객 행위하는 그의 눈빛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 그의 모습이 절박해 보였다. 심지어 그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반대편으로 걷고 있는데 그는 우리에게 한 번 더 부탁하기 위해 길까지 건너오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 절박함과 열정을 담은 그의 얼굴을 보자. 도저히 거절할 수 없어. 한 번 들어갈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30만원이나 되는 음식값을 우리도 지불한 능력은 없어. 안타깝지만 돌아와야만 했다. 그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고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던 그에게 마음으로 많은 응원을 해주고 싶었다. 나는 이번 여행에서 이 남자분의 절박한 얼굴과 그리고 내가 관람했던 군함과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정겨움과 친절히 가장 마음에 남았다. 그리고 내가 이 지역을 떠올릴 때마다 이 세 가지가 내 기억 속에서 언제까지나 생각날 것 같다. 나는 여행을 가서 의미 있는 곳에 들러 관람을 하기 시작했다. 그곳에서는 우리나라의 학도병들이 전쟁에 참여해 많은 희생을 한 모습을 생생하게 담아놓고 있었다. 나는 여러 미술관이나 전시관, 박물관을 가보았지만 그렇게 관람 태도가 좋은 관람객들은 처음 보았다. 그들은 정말 조용한 자세로 아주 의미 있는 표정을 들으면서 모든 것을 자세히 보며 깊이 생각하는 모습을 보였고 어떤 엄마는 아이에게 자세한 역사를 설명해주고 있는 모습이 매우 아름답고 인상적으로 느껴졌다. 수많은 이 땅의 젊은 아들들이 전쟁에 나가서 꽃과 같은 피를 흘린 것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먹막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마지막 공간에서 전쟁에 희생당한 수많은 젊은이들의 이름과 그들의 번호들이 적혀있었다. 그들의 이름들을 대할 때 나도 모르게 여러 가지 감정이 들어와서 매우 마음이 힘들었고 거기 관람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진지한 표정으로 하나하나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정말 그들은 숙연한 모습은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우리 땅 청년들의 비장비를 느껴서 괴로운 표정들이었다. 실제로 전쟁에 참여했던 전함이 전시회장으로 탈바꿈되어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고 가족 단위로 와서 보고 진지하게 생각하며 역사를 공부하는 그 시간이 어떤 교육의 순간보다도 소중한 교육이 되어줄 수 있을 거라는 마음이 들었다. 나는 그 학도병과 군인들의 희생에 대한 마음이 너무나 커져버렸어 그날 밤 영화를 하나 찾아보게 되었고 눈이 붓도록 펑펑 울어버렸다. 우리는 그들의 엄청난 희생으로 이와 같은 평화를 유지하고 있지만 우린 아직도 전쟁에 해방된 국가라 볼 수 없는 긴장된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군인들을 존경하며 감사해야 할 것이다. 여행은 단순히 놀고 먹고 즐기는 시간이 아닐 것이다. 보다 의미 있는 것을 배우고 체험하고 생각하는 것이 여행안에 당기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많이 드는 시간이었다. 감사합니다.